자 갑니다 용수랑 갱제 아닌데? 용수랑 갱제 우리 오늘도 잘 챙겼네 우리 어? 아니야? 나 남캠이야 용수랑 이제 오늘 가야지 오늘 방송 한두시까지만 하고 밥 먹이고 보내게 아침부터 콜라 내가 176이요 뭐야 이거 상호형 저격수 아니야? 저격론 아니야? BJ245인데? 아침부터 콜라 아니 진짜 176 맞아요 야 사업은 아무나 하냐? 어? 어 안녕하세요 사업은 아무나 하는게 아니야 나같이 멍청한 애들은 사업하면 바로 어? 남존이라는거야 어? 어 추천 딸이 안받는다 별풍? 별풍도 안받는다 오늘 얇게 받았다 태윤님 안녕하세요 아 초락하니까 이거 해줘도 지랄 또 게임 봉쾌하려고 하면 게임 안잡힌다고 지랄 답이 없어 저런 새끼들은 주의쟁이 닥쳐 보세요 나무가 어떻게 하라는거야 니시님 안녕하세요 도랑검 같은거는 상대방이 견제가 별로 없는 서포트이면 도랑검 가는게 좋아요 블리츠 같은거 이거 몰라 까야될걸 이거 몰라 까야될걸 여기 생물서포가 아니라서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니 장례식에서 연주해주지 쓰레기 냄새가 나는군 주인님을 영접해라 영접해라 주인님 빨리와 이젠 면제 드림 나왔어? 그러게 내가 왜 면제일까 갑자기 면제가 됐네 우리 형님들이 말씀하셔가지고 면접 됐네요 아하 그리스 이는 최소한 늦게 터트려주는게 좋아 이는 최소한 늦게 터트려주는게 좋아 내가 열광스태 딱 다 쌓고 두번걸 쓸 때를 이기고 도움말씨로 도움말씨라. 헐 헐 헐이 잭 스타 좀 하는데? 어? 내 급인데 헐 어우 이거 피하기 힘든데 야 니네 종탁형이나 내 얼굴 깔 시간에 니네 얼굴 좀 생각해 어? 그냥 여러분들 트위치가 초반에 센게 아니라서 이렇게 반반 파밍해도 진짜 좋거든요 자 크리스텍 쌓았죠? 한 대만 더 때려볼까? 자 요렇게 도란방패야 이런게 좋아 유지력이 존나 사기야 이러다 이제 갱 한번 오면 잡는거지 라인저는 기본적으로 이길 필요가 없어 이렇게 반반 가다가 갱오면 게임 끝나거든 이런 상황일때는 내 상황이 좋은거지 라인을 땡기는 입장이니까 아침에 자 타비제이 자 타비제이 욕하면 불... 아니 강퇴할게 잠령은 이제부터 종탁형 욕하는 사람 다 강퇴해버려 다 강퇴해버려 안되겠다 문진 한번 할게요 moles 어 right 어이게 꼬라카라서 그정도면 저희가 라인전 잘했다고 보면 되요 소라카 힐이 여러분들 무한이 아닙니다 이런식으로 다들 저만 걸어주게 역사로 차아! 차아! 죽이면 됩니다 차아! 자 요 쿠션을 배우고 싶어서 아니 듀오져 오늘 솔랭할라 했는데 얘가 안된대 듀오하재 또 이걸 안믿으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동진 봐봐 형 혼자 한다고 했는데 안된다고 하면서 1시까지 온다고 한거지 게임한다고 얘 왜이렇게 잘하는지 가르치냐 잘하니까 가르치는거죠 못하면 어떻게 가르쳐줘요 용서용서 이거는 미니언이 많아서 각이 안나오니까 은신 안할게요 나는 이거 2계정 솔랭해도 돼 근데 우리 동쪽에 청룡이가 나랑 하고싶다고 어? 교회까지 미루면서 나랑 하는건데 어떡하냐 스위치 몰라 스위치 몰라 가죠 상롬서퍼도 아닐 때는 몰라 괜찮아요 딱 죽을만큼 아플거야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잡아봐? 한대 아깝다 나 눈 사이가 멀어서 조준아 힘들다고 조준아 힘들다고 아 빌즈가 더 쓸걸 하나 둘 셋 이럴 때쯤에 갱 한번 오거든요 하여튼 좀 해야돼요 이럴 때쯤에 갱 한번 오거든요 하여튼 좀 해야돼요 도 Akbar 어 바두 샌데? 박차 보글라야 땡 어? 호라! 내가 뭘 밟은거지? 흠흠흠 이건 시장에 불과해 뭐야 뭐야 이 새끼 안돼 어디가 안돼 라인전 더해야돼 라인전 끝나고가 어 나이스 내가 직접 기름칠한 화살맛 어때? 하수도에서 좋은게 떠내려왔네? 아이고 라인전이 전혀 재미없다 나이스 나이스 눈이 부셨어 맞추기 어렵잖아 적을 처치해서 매체 만들고 있습니다 제압기였습니다 아 항상 왜 우리팀 잘하냐 아휴 자 여러분 보였죠? 트타궁 어? 여기 있으면 맞으니까 딱 앞으로 들어가가지고 딱 옆으로 벽으로 쳐맞는거 이게 바로 센스야 센스 갱센스? 자 아 원래 없네 아 이거 씨엣 내꺼 먹었네 포탈을 여기록스 저기도 하하하 하하 내 압도적인 악취 하하하 야 갖다 서리어왕 바뀐다고 하던데? 쿨감 20퍼래 하하 아 이거 불용 먹고 갈게요 여러분들 이거 불용을 먹고 라인전 아 이제 운영하는게 좋거든요 아 나 쟤 새들은 나를 맨날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내 방금 왜지? 하하 야 트위치 지금 궁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거 무조건 잡았어요 여기 오죠? 이거 무조건 잡아요 못 잡으면 그냥 저를 동신이라고 생각해 그럼 무조건 잡았어 아 근데 평켓나서 하네 얘 트타 궁 있었으면 못 잡는데 아니 지금 공속이 느려서 그래 이거 몰락 하나의 공속은 빠른게 아니거든 아 이건 잡지 이 정도는 이걸 못 잡게 해서 갱제가 어? 욕 먹고 가야돼 저 땅끝 이리야 어떻게 오면 공격 하하 내가 왔다 하하 어? 이거 이제 뚫렷까? 자 의신 한 다음에 어? 완벽한 완벽한 포지션이 어? 어? 아 이게 내가 자야만 안하면 진짜 어제 연승이었는데 시바 자야를 해서 아 자야 어? 어? 너보단 잘해 어? 아 진짜 거짓말하지? 너보단 잘해 슈발놈이 하울 하수중에 아가리 터네 그냥 니보단 잘해요 이 새끼야 아니 경신이 존나 뭔 다이아 수준이라고요? 개소리하지마요 다이아도 못찍어본 새끼가 뭔 다이아 수준? 좀 기라나고 있네 어? 딱 죽을만큼 아플거야 살금살금 내가 왔다! 하하! 곰팡이는 맛있지 녹슨건 더 맛있고 아 아 아 아 바로 나이야 내가 쐈다고 아 저런 세인은 이제 블랙해야겠다 진짜 아우 큰일이 없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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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투리 체인 새끼네는 그 사투리 병균을 심어뜨리지 블랙 해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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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쉽네 여기가 지금 플레이어 안되겠다 그냥 보여줄게 오늘부터 블랙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벙어리를 3번 계속 드리겠습니다 플레이어 이랬네 뭐야 승급전도 안하는데? 뭐야 아 너무 빨리빨리 올라가는데 아